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, 3계단은 고각 비행 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 사거리 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. 발사대를 세우고 있습니다. 발사 후에 극초음속 활공전투부가 분리되면 최대 60km 상공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합니다. 비행거리는 1000km입니다. 비행거리는 불가능하니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희 뭐야? 왜 터진게야? 위헌장동진 피하시죠. 정부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라. 그리고 목격자들은 모두 사살아. 알겠습니다. 역적 반동군 사람들을 남김없이 쏴죽이야. 먼저 가시나요. 이륙소. 너나 먼저 가. 목숨. 바쳐서 충성했는데. 왜? 네레의 명령을 따르는 것 뿐이야. 원망 말라. 올해도 가을야구는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. 롯데 그만 보고 이참에 기하로 바꿔불어. 에이. 그래도 그건 아니지 말입니다. 이동적 핵돈의 등장. 롤라이, 롤라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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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shot good kill good kill on the wall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splash splash good s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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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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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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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